창시쇼의 포지션 뭐였어요? 포지션? 패스! 아 나 수비, 수비, 나 수비! 벤치! 패스! 미니패이다! 연대 여학성진이랑 패스쿨샷을 한 거예요? 오! 마시쇼! 레스호트! 바로 레스호트! 근데 그 골은 뭐... 메시오는 수밖에 못 넣어요. 좋았어, 괜찮았어! 아우, 미니 뭐하는 거야, 지금? 좋아, 잠깐! 미니패사쿨샷 조합 일렬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거예요.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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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기 또... 죄송한데, 좀 빠르게 움직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아! 여기서 드리블인데, 헛다리. 한 번 치고 아웃사이드를 치는 거. 웬만하면 나는 오른발잡이다. 오른쪽으로 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왼발을 넘는 거예요. 하나, 둘. 뒤에서는 이게 25cm야. 저는 헛다리 가지고는 상대를 제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주의예요. 콘텐츠에 지금 뭔가 좀 그림은 나와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오늘 많이 거슬려요. 뭘 계속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축하러 안 나가실 거잖아요. 오늘 말고 끝 아닙니까? 레리 고! 보이세요. 고! 오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그냥 호날드도 속을 것 같은데? 응? 아 그 하면 안 돼 지금. 어떻게 지금 호날드도 지금... 뷔피도 올라오면 몰라요? 3랑 돌아가는 거 해야지. 3랑 돌아가야 하지. 6먹으면 돼. 죽어먹으면 돼. 컷! 자 바로 다음 오케이. 오 진짜 말도 안 되는 폼이 좀 나오네요. 폼센폼센 느낌? 오케이. 자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와! 깔끔해. 자격이 걸어가지고 잘... 컷? 컷 200kg! 200kg! 야! 이제는 순서대로 한 번씩 딱 나오셔서 드리블을 지금 배운 거 앞으로 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헛다리 이후에 바로 슈팅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고! 오! 스쿼트 스쿼트! 나는 헛다리 하는 동시에 차는 사람 처음 봤어. 와! 그런데도 공을 또 잘 맞히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쳐요?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게 반 템포도 아니고 반에 반에 반 템포도 아니고 너무 한 박자 빠르고 다녀. 완전 빨라 이거. 진짜 잘하시면 진짜 잘하셔. 오케이 반성하고 계세요. 자 고! 잘한다 벌써 잘해. 박수 박수! 그렇다. 세레머니 한 번 가야죠? 세레머니 한 번 가야죠? 아니 그 세레머니 말고 내 걸로 가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안 시킨 거 같은데? 됐다. 아 장난하지 말고 다시해 다시! 오케이 어 다시 해. 뭐 뭐가 이게 줄 휴지지? 진짜 왜 클이야? 꼴대까지 다. 아.. 야.. 꼴대 1m 앞에도 시청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고! 고! 그렇지! 역시! 1분 맞췄습니다! 야.. 진짜 잘한다! 가야 돼! 그렇지!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어! 마무리까지 아주 좋아요! 잘했어! 자, 근데 힘은 센터! 야.. 확실히 좋았어! 자, 여러분들! 사실 지금 스텝오버를 한 번 하셨다면 좀 더 빠르게 턴 턴 턴 턴! 이 느낌! 공이 또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을 같이 넘어 주시면서 가고 한 번 더 치세요! 선발인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나왔어요? 하하하하하하 한 번 가시죠! 준비! 가자 가자! 고! 두 번! 하나! 귀여워! 10점! 고! 좋습니다! 고! 하나! 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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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마지막 슈팅하는데 여기 서 계시면 되거든요? 이쪽 대각선에? 네, 네, 네. 한 번 넣어보세요! 쭉! 밀어서 넣어! 오오, 좋다! 잘한다! 서울대 진짜 세다! 이야, 지금 뗐던 게 발등이 있어서 세네! 아니, 근데 발등 잘 맞긴 했죠? 네! 역시 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학교로 좋은 데 나와서 아니, 좋은 데 나온 거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로 그렇게 밀고 있어, 이제! 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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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은 넣어줘야지! 고! 어! 아니예요! 아, 어, 오케이! 준비! 고! 들고 나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오케이! 고! 어! 아... 아니야! 직구는 골이야! 직구는 골이야! 골! 골! 뒤로 가면 장땡이야. 진짜 여러분들 그 대신 이번에 골 안 넣으셔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만약에 골이 여기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돼요. 저 축구를 뭐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 제가 공을 보면서 축구를 했으면 더 오래 축구 소수로 했을 거예요. 달려가서 하는 건가요? 네 달려오시면서 지금 갖다 대겠습니다. 달려오세요. 고! 스쿼트 200의 파워! 오우 시려. 오케이. 준비! 고! 빨리! 우와! 어 좋으신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시고 진짜 마무리 딱! 근데 조금 제가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이제 지금 딱 이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두 골 cm 정도는 저희가 이길 거 같아요. 워! 왜냐면 스타트 기본기에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구력? 피지컬 정도와 더 나아가서 피내싱 능력이 좀 더 힘, 파워가 더 있잖아요. 장가 민주! 장가가 민주! NFC! 약간 Mediterwięji? 잠깐 tav! 두 골차 정도는 저희가 이길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기본기 쪽인 건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서 저희가 좀 지구력, 피지컬 정도와 더 나아가서 이제 피니싱 능력이 좀 더 힘, 파워가 더 있잖아요. 잠가라.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냥 잠깐 얘기하지 마. 원희야, 잠가라. 왜 그래? 잠궜다가 큰일 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취합하시거나 하면 혹시 3대3, 4대3 일전정 지금처럼 좀 패스 기본기 인사이드 패스 했던 거와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드립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네 보여주세요 하자x3 저희가 또 주 목적은 저희가 대결 콘텐츠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뭐 그게 거기에 주죠 4대1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게임 몇 개 제가 알차게 준비하고 아 역시 근데 저희가 또 집에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저 언니 아침 6시에 12키로 마라톤을 했어요 아 여의도요? 여의도요 어디서요? 저희 마라톤은 아니고 여섯 시에요 크로스피트 여섯 시 반 일어나서 애기 봤어요 애기 봤어요 애기 봤어요 근데 또 축구하면은 허벅지 아닙니까? 근데 또 3대 650 저희 파워리프팅 1등 제가 어떻게 국가를 선언을 3대 650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준비 시작! 우와 세다 우와 다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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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끝났는데 이제 공수 공수 바꿔야 돼 공수 바꿔야 돼 아 근데 꿈쩍을 안 해요 진작이에요? 안 치는 거예요? 저 진짜 개 열심히 왔어요 준비 시작! 우와 어? 손 잡기 있어요? 아 잡기 있어요 네 잡기 있다고 했어요 어? 다 잡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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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이 얼마나 맛있어 어떻게 해요? 축구는 그래서 좀 순발력이 필요한 네네네 뭔가 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누워있는 사람이 삐 누가 빨리 공을 빠르게 해서 골을 넣느냐 이런 것도 전문이지? 전문이 여기저기 크로스티트 수행 능력 자 이겼다 전문 개방력 자 한 번 해보시죠 은주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빨라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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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 일어나는 속도가 한 번 봐 오케이 우리 에이스 에이스 크로스피드 대한민국 크로스피드 1등 대한민국 크로스피드 1등 아 대한민국 크로스피드 1등 대한민국 크로스피드 1등 저 1등 대한민국 크로스피드 1등 친구 하하하하 1등 친구 1등 베프 1등 베프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고 우와 진짜 잊어버려 셋이 한 번 더 또 볼래? 아니 근데 이게 이거 한 번만? 아 셋이 있어? 어 제가 뽑아줄게요 본인들 앞에 물통 하나씩 있어요 그 물통 바로 차시면 됩니다 누가 빨리 차서 자꾸 살짝 고객님 뒤로 누르셔서 보이시면 됩니다 보세요 고객님 뒤로 누르셔서 한 번 보세요 다 했습니다 무통 그대로 아니 아니 고객님 좀 인터넷 자 준비 오케이 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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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조왕이 선수 또 오셔도 되고 너무 멋있어 정말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나중에 혹시 또 기회되면 네 네 체험 한 번 하시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한 번 기회되면 불러주세요 네 너무 하고 싶은 운동이어서 너무 좋아해서 이거 봐 파워리프팅도 한 번 아니 한 번 불러주세요 진짜 불러드릴 데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집으로 갈게요 다 같이 한 번 다 같이 한 번 다 같이 한 번 일로 네 다 같이 플러스 한 번 봐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 가시죠 그리고 또 저희한테 저희 센터에 오셔서 축구도 하시고 네 좋겠다 네 네 너무 재밌겠다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됐고 마지막 조왕이 선수 한 말씀만 딱 저희 운동 거의 다 센질 좋아하시는 구독자들 아 네 센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아 예 움직이 구독자 여러분들 좀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상의탈이하는 게 또 센질만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벗는 게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이거이저 원이 형 와 너무 재밌다 네 이거이저 원이 형 또 축구 컨텐츠로 또 다양하게 또 1대1 대결도 하고 꼭 많은 컨텐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구경하러 또 응원하러 또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